그 누구의 신념도 백성의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다 조용히 살걸요 태옥아 황방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검의 미친 자라더니 거론 덕후로 안타서도 조림호 내 딸 어딨소? 다리 건너 강을 따라가다 보면 노예들이 모여 있는 것 난 나라가 다시 고통에 놓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나 알겠네 그 아이가 나라여 갔다! 그런 논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검이란 그저 찌르고 배는 거요 내 딸 내 딸 고생은 나 나 벌